이번 문제는 2022년 9월 3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을 골라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여러분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거의 10억 명의 배고픈 사람들로 됐어요. 자, 분명히 한 가지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.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.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여러분 우리 전세계는요. 거의 10억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단 한 가지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. 여러분 그러면 이거 이 말에는 뭐예요? 뒤에 또 다른 원인이 있겠다라는 말이 들어가겠죠. 또 다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? 자, 그럼 우리 볼게요. A를 보시면 이 ABC를 다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부분 또는 이 ABC의 앞부분 또 된다면 ABC 쪽의 끝부분만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여기서 A는 우리가 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좋은 점이 여기 있는 those countries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만약에 이 다음에 바로 A가 온다고 하면 그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픈 이유는 이래가 되는 거거든요. 여기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? 여기서 우리 그 나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? 언급되지 않았죠. 그러니까 아, A는 바로 들어올 수가 없구나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. 그러면서 그냥 A를 날리지 말고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배고픈 사람들이 많을까? 그 나라가 있는 거 뒤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여기 보도록 할게요. 자, B를 보면은 그러나 자, 여러분 단 한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. 자, 그러나 Far and Away 이게 조금 중요한데 단연코란 뜻입니다. 단연코 이 단연코는요, 여기 있는 이 최상급 앞에 나와서 최상급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. 단연코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다 해서 어머,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? 여기 뒤에 원인들 나오면 좋은데 그 원인이 여기 나오죠? 그러나 단연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다? 가난 때문이다. 가난에서 10억 명, 거의 10억 명의 그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. 그래서 원인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B가 먼저 나오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79%의 배고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라에 살고 있어요. 나라? 어떤 나라? 이런 나라. 자, 여러분 우리 이 푸드 하면 음식이죠? 그래서 음식, 즉 식품의 순수출국인 나라에 살고 있대요. 자,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보시면 가난이 제일 큰 문제래.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봤더니 79%가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어디래요? 식품, 음식을 수출하는 수출국이래요. 음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. How can this be?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시냐?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? 아니, 그 나라에 음식이 많은데 어떻게 가난하냐? 이 말이 되는 거죠. 여러분, 여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. 그럼 우린 질문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? 이 뒤에. 이 뒤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야겠죠.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, 여러분 여기 A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겠어요? A를 가시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? 이런 나라가 되겠죠. 나라 어떤 나라예요? 오, 음식 수출국. 그쵸? 음식 수출국이 있는, 주로 음식 수출국이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그 이유는 즉, 이유가 뭐야? 어떻게 이게 가능해?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해서 대절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봐요. 이렇게 묶으시면 되는데 그곳에서, 그 나라에서 생산되어져 있는 그 상품이 팔리는 거예요. 어디에? 자, 전세계 시장에 팔리는 겁니다. 근데 얼마에? 더 높은 가격에. For more. 더 높은 가격에. 뭐보다? 그 나라의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뭐 할 수 있어? 자, 지불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쳐준다는 거죠. 무슨 말이냐? 자, 만약에 인도네시아였어요. 그럼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바나나입니다. 자, 바나나가 몇 달러였냐면 3달러였어요. 근데 이거 똑같은 거를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하잖아요? 그러면 이 3달러를 5달러, 6달러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어떻게? 6달러에 가서 팔겠죠. 자, 이게 이유입니다. 듣나요?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A로 가면 어떨까 하고 더 읽어보는 거죠. 자, 여러분. 우리 현대에 너는 굶주리지 않아요. 여러분, 요즘 같은 시대에 당신은 굶주리지 않아요. 뭐 때문에? 너가 굶주리는 건 뭐 때문이야? 돈이 없어서 그렇다. 듣나요? 예전에 우리 6.25 때 이런 전쟁 났을 때는 음식이 없었잖아요. 물론 가난하게 됐지만 근데 이제 음식은 있어. 충분한 음식은 있지만 그걸 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제 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. 자, 그럼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야겠죠? 진짜 정말 그 문제는 뭐냐면 음식이죠. 그쵸? 음식이 어때요? 너무 비싸. 너무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?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. 살 수가 없다. 그럼 답은 뭡니까? 뭐 해야 돼요? 지속적으로 추세를 가져가야죠. 어떤 추세를 이어나가야 합니까? 자, 음식의 가격을 낮추는 것의 그 트렌드를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물가가 더 높아지면 안 된다. 오히려 떨어지는 상태로 해줘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먹고 잘 살 수 있다.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뭘로 고를 수 있습니까? BAC라고 하는 2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. 다음 주에 만나요. 바쁘게 또는 감사합니다.